소닌 페어링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보면 통화 오디오로 정렬이 됐고 scp 860 960도 들어가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와 미디어 두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960처럼 나와 아 이게 왜그러냐면 예 스튜레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860과 같이 하나만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연결은 됐고 여기서 젤로에서 설정을 걸겠습니다 푸시 투 토크 버튼 없음 쏘닝 반응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류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전혀 반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잡히고 또 오류가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네 안먹습니다 에러 에러현상이 계속 나와서 반응이 없습니다 에러현상 에러현상 에러현상